구도심이나 상가 밀집지역의 주차난이 심각한데요. 경기도가 적은 예산으로 자투리 땅을 확보해 주차난을 해소합니다. 경기지TV 김태희 기자의 보도입니다. 주택가 사이 골목에 차량이 빼곡하게 주차돼 있습니다. 주차장이 부족한 구도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풍경. 경기도가 노후주택가나 상가 밀집지역의 주차난 해소에 나섰습니다. 지난해 1,700여 면의 주차공간을 마련한 데 이어 올해 약 5,000여 면의 주차공간을 확보합니다. 오래된 지역의 주택을 사 자투리 공간을 주차장으로 활용하거나 필요하다면 공영주차장을 새로 만드는 데 드는 비용을 일부 지원합니다. 또 종교시설이나 학교가 사용하지 않는 시간대에 부설주차장을 빌려 개방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. 경기도는 주차난 해소를 위해 적은 예산으로 최대한의 주차공간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입니다. 경기주의TV 김태희입니다.